함께 성장하는 오픈교육채널 그때 신라는 선덕여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백제군이 대야성을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함락시켰습니다 그 당시 대야성은 신라 서쪽 국경의 최고 요세지로 내 사위인 품석이 성주로 다스리고 있었지요 대야성 성주 품석이라면 기억이 나는 것도 같군요 품석은 백제의 기습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부인과 함께 항복했습니다 하지만 백제의 장수 윤충은 자신의 전공을 자랑하고 백제군사들의 사기도 드높이기 위해 품석과 그의 부인의 목을 베어 수도인 사비로 보냈습니다 아니, 항복한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이 소식을 경주에서 전해들은 김춘추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무혈왕의 마음을 알아보는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정말 큰 충격에 빠졌어요 심지어 눈앞으로 사람이 지나가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할 정도였으니 제가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가히 짐작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좌절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죠 내 딸의 원수를 갚기 위해 제 힘으로 백제를 반드시 멸망시키기로 다짐을 했어요 춘추는 고구려와 연합하여 백제를 칠 생각으로 선덕여왕을 찾아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신이 고구려의 사신으로 가서 고구려와 함께 백제를 칠 대책을 마련하겠나이다 공의 뜻이 그러하다면 허락하리이다 선덕여왕이 응락하자 춘추는 고구려로 떠나며 천하민 김유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공과 한마음 한뜻이요 지금 내가 고구려에 들어가 해를 당한다면 공은 어떻게 하겠소? 공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반드시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겠소 내 생각에 60일이면 돌아올 것이요 만일 그 기한이 지나도 오지 않으면 두 번 다시 만날 기회가 없을 것이요 당시 고구려는 연계소문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김춘추가 생각하기에 연계소문만 잘 구슬리면 고구려의 힘을 빌려 백제를 빼앗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 그런데 내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며 오히려 신라가 빼앗아간 고구려 영토를 내놓으라고 윽박을 지르지 뭐예요 협상은 결렬되었고 김춘추는 고구려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나의 한매친 아픔을 포기할 수 없었죠 신라 최대의 전략가로 알려진 내가 말이죠 춘추는 과거의 인연을 맺어놓은 고구려 관리의 조언에 힘을 입어 간신히 고구려 땅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나의 고구려 탈출기는 많은 이야기를 남겼지요 구토지설 이야기가 모태가 되었다는 설화도 있지요 경주로 되돌아온 춘추는 실망하지 않고 곧바로 짐을 꾸려 이번에는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당시에 백제와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어요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오직 백제 멸망이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본에 연합 제안을 하러 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도 협상은 실패로 끝나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멈췄다면 춘추는 본인의 손으로 백제를 멸망시킬 수 없었을 거예요 고구려도 일본도 나를 도와주겠다는 곳은 없었어요 그래서 난 멀리 있는 당나라를 떠올렸지요 이번에는 당나라로 도움을 요청하러 갔습니다 당나라 임금인 태종을 만난 춘추는 당과 신라가 연합하면 백제는 물론이고 고구려도 칠 수 있다며 나당 연합을 제안했습니다 그 당시 당은 고구려와 여러 번 전쟁을 했지만 매번 실패해서 코가 석자나 빠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달콤한 제의를 거절하긴 어려웠죠 이러한 당나라의 현실을 끝뚫어보고 있었던 김춘추는 말로써 당 태종을 설득하여 마침내 두 나라는 군사동맹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내 딸과 사위를 죽인 백제를 멸망시키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며 구걸하듯이 동맹 맺기를 간청했던 내 작전이 드디어 열매를 맺는 순간이었어요 654년 진덕여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된 춘추는 바로 백제를 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당나라가 통 움직이려 하질 않았어요 당시 백제와 고구려가 말갈족까지 동원하여 신라 국경을 침범하며 위협하는 상황이라 신라 입장에서는 당과의 연합전선 구축이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나라는 도무지 움직이려 하지 않았어요 노심초사하고 있던 무혈망에게 드디어 기쁜 소식이 날라왔습니다 당의 장수 소정방이 13만 대군을 이끌고 산동반도를 출발하여 백제정벌에 나섰다는 겁니다 김유신 장군 오만 대군을 줄 테니 어서 빨리 백제 공략에 나서시오 폐하의 뜻이 그러하다면 당연히 따라야죠 김유신이 이끄는 오만 군사들은 탄현을 넘어 황산벌까지 거침없이 진격했습니다 황산벌은 현재의 충청남도 논산에 있는 들판이에요 황산벌에는 우리 백제의 운명을 양 어깨에 걸머진 개백 장군의 오천 결사대가 진을 치고 있었어요 당나라군은 이미 금강 하구인 기벌포에 도착해서 거칠 것 없이 백제의 수도 사비성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신라군은 개백의 군사들 때문에 황산벌에서 더 이상 진격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신라군 진영에서 벌어졌습니다 화랑정신으로 무장한 두 젊은이 반굴과 관창이 자기 몸을 희생시켜 신라군 전체의 사기를 초절정까지 끌어올려 버렸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게 바로 화랑정신이지요 화랑정신에는 나이가 많고 적음이 필요 없어요 저 어린 것들까지 전쟁에 이용할 줄이야 눈이 뒤집혀도 한참 뒤집힌 것 같구만 결국 두 사람의 희생에 힘입어 신라군은 마지막 전투에서 백제의 결사대를 대파하고 백제의 수도 사비성까지 순조롭게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분하다 분해 지금 생각해도 한이 남는 일이죠 이제 승리는 내 것이라고요 의자왕은 이제 내가 앉을 의자나 준비해야겠군요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도 자꾸 이름 가지고 장난칠 거예요 흐흐 어찌되었든 간에 사비성에 도착해보니 당군이 이미 성 전체를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군과 협조하여 사비성을 손쉽게 함락시킬 수 있었지요 그때가 660년 여름이 한창이던 때였죠 그날따라 유난히 하늘나라에 계신 조상님들 생각이 간절하더군요 내 대의에서 나라가 망했다는 생각을 하니 더욱더 그분들의 모습이 그리웠어요 백제가 멸망한 지 15일 후 무혈망은 사비성에 들어가 당나라 장수 소정방과 함께 높은 자리에 나란히 앉아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의자왕이 다나라에서 무릎을 꿇고 따라주는 술을 받아 마시며 승리의 기쁨을 한껏 누렸습니다 백제의자에 앉아서 백제의자왕에게 술잔을 받으니까 이 세상 어떤 의자보다 편하더군요 치사한 놈 남의 이름 가지고 끝까지 놀리는구만 백제의자왕의 이름 뜻은 원래 의롭고 자유롭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들리는 말소리만 같을 뿐 우리가 앉는 의자왕은 전혀 다른 의미랍니다 딸과 사위가 백제 군사들에게 죽은 지 18년 만에 복수였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픈교육 채널 라이브아트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도룡 selbst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